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서디에서 함께 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나은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9월 학평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나름대로는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9월 학평 보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혹은 날짜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거나, 아니면 9월 학평 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지쳤어요. 하는 친구들. 모두모두 좀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8월 31일이라고 쓰여있어요. 맞아. 9월 학평인데 8월 31일에 봐요.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뭘까? 우리는 조금 있으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8월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학기 계약하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그냥 오, 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보고 바로 9월이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중간고사 시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목차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1번, 2번을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거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묶어봤고요. 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하나하나 대응시켜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알겠고, 이것도 필요한 거 알겠고, 저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좀 사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막막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물론 생활 같은 건 적응이 됐지만, 너네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수능, 내신 이 두 개 사이에서 이걸 적절히 분배해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방학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지금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와중에 학평 대비까지 하라니까 너무 막 부담스럽고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차별로 계획까지 세워왔어.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뭘 하시면 좋을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1, 2번 같이 볼게요. 1번,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과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얘기해 볼 거야. 여러분이 1학기를 지나면서요, 굉장히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섣부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 아, 나는 수능은 아닌 것 같아. 아, 나는 내신을 버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나는 문학이 너무 싫어. 나는 독서는 진짜 못해.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일단 지워야 되고 그리고 1학기 끝나고 나서 지쳐있는 친구들 있죠. 이제 좀 있으면 2학기입니다. 다시 2학기 남아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 다가오고 있다는 거.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아직까지도 낯선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1학기 친구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력평가 안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좀 문제도 풀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또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말처럼, 마음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우왕좌왕 하다가 아니, 어느덧 벌써 개학이 다가오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도 좀 마음을 찝찝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은 시기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늦지 않았대. 이러고 나태하게 했으면 그러면 늦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일단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편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뭘 잘해. 내가 지금 이거 못해. 이거 싫어. 나는 이런 게 맞아. 이런 것보다도 그냥 골고루 공부해야 돼. 골고루. 물론 그 와중에 나랑 조금 더 잘 맞는 학문?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과목? 아니면 영역? 뭐 국어 안에서도 문법, 화작, 그리고 뭐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지만 항상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게 잘 안 되지만 좀 공부를 할 때는 감정을 배제해야 돼. 내가 이게 좋아. 이게 싫어. 보다도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는 거.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리고 국어 안에서도 그냥 뭐 문학만 하거나 비문학만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골고루 좀 배분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2학기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낯선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낯선 거 인정하고 자꾸자꾸 모의고사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하는 환경으로 자꾸자꾸 나를 이렇게 밀어넣어야 돼요. 남들은 다 익숙해져 가는데 나만 낯설어. 나는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안 하면 점점 뒤쳐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뒤처지고 누구보다 잘하고 이런 거를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그랬을 때 나 스스로에게 후회가 남으니까 너 누구보다 잘해야 돼. 너 누구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런 걸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낯설어서 안 할래. 라고만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가 돼요. 일단 열심히 해봐야 되니까 자꾸자꾸 도전해보자. 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다 끝나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포인트가 필요해. 계획을 좀 정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아직 안 늦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캐스트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죠. 바로. 그래서 캐스트 끝나고 당장 시작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제안을 해볼게요. 일단 1, 2주차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채워야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뭘로 문제를 풀 거야. 그치? 문제를 먼저 막 드립더 푸는 것보다도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고 이제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주 정도 시간을 잡고 문학과 문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생각보다 고전시가 갈래를 진짜 몰라요. 고려가요하고 시조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향가하고 고려가요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하면 창피한 거예요. 지금 고전갈래의 시간 같은 걸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갈래에 대해서 사실 별거 없거든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거에 맞는 주요 작품들 이런 것들 몇 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미안해요 여러분. 고1 모의고사의 문학 작품들은 아주 어렵거나 아주 낯설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채워간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현대시는 시대별로 보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정도 근현대사 문학과 우리 그 70, 80년대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할 때 시대별로 하면은 몇 개야? 10, 20, 30, 40, 50, 60, 70, 80 한 8개 정도 되니까 8시대에 구분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시대 특징과 그리고 그거에 맞는 대표 작품들 정도만이라도 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대표 작가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 문학 내용들은 우리 메가스터디에 좋은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한번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맞을 것 같은 강의들 골라서 좀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 혹은 이제 골라서 듣거나 뭐 강의가 막 백몇 강 이렇게 되면 그중에 내가 좀 필요한 강의들을 골라서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법. 이건 뭐 말해 뭐해. 그냥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전체 영역 1회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2주면 충분히 충분히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번에 짤막하게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강의를 그래서 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은 언제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근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뭐 선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 이 문법이라는 건 지식의 측면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외웠던 어떤 내용들 뭐 영어 단어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거 한 일주일 지나면 까먹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이번에 내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3, 4주차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고 정말 중요한 건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랑 관련해서 내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진짜 각 잡고 시간 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풀어보고 그 다음에 검토까지 다다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났던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보면 볼수록 이게 힘들어.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물론 꾸준한 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안 해요. 힘드니까 시작을 아예 안 해. 아 막 모의고사 봐야 되네. 막 클리닉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아예 안 와.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힘들다. 전체를 다 각 잡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잘라서 하세요. 뭐 앞부분 월요일날 보고 목요일날 뒷부분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월요일에는 문학 문제들을 몇 개 모아서 풀고 목요일에는 독서 문제를 몇 개 모아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때 문제 풀 때는 우리 이제 앞에서 문학과 문법 했으니까 독서 지문들은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나가면서 월요일날 문제 푼 거 화요일, 수요일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목요일날 문제 푼 거 금요일, 토요일날 확인해보고 그리고 일요일날 묶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들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 2회 정도 문제를 푸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건 사실 그냥 슥슥슥슥 하기도 해요. 사실 답만 고르면 되잖아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근데 검토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 검토하는 방안은 이제 독서 지문을 가지고 내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내가 수험생 때도 실제로 1년 동안 열심히 이거를 해가지고 성적을 많이 올렸던 방법 중에 하나고 내가 과외할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진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때 내가 고른 답이 있잖아요.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상관이 없어. 그 문제의 선택지를 골랐다면 그 선택지를 내가 왜 골랐는지 사실 문제를 풀 때에는 머릿속에서 이뤄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봐놓기만 하면 내가 3번 골랐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내가 3번을 고르기까지 지문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3번을 골랐는지 그렇다면 1, 2, 4, 5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를 그 지문 위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이 근거인 이유를 우리가 지문의 뭐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추론했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럼 내 머릿속에서 이뤄졌던 인지 과정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강의를 활용했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지문을 해설해 줄 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들 해설해 주시잖아요.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작품 해설을 꼭 들으면서 이 작품들 현대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을 한 번에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계획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바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1, 2주차 3, 4주차에 이렇게 전체 내용들을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5주차 8월 3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길 거야. 내가 바로 한 달 동안 야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써먹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9월 학력평가의 점수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좀 문제를 잘못 풀어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으면 여러분 9월 학평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혹은 11월에 어디에서든지 그 포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시작해 보기로 약속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또 듣고 해설할 수 있는 해설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강의에서 만날 거를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